로드워그가 막팔을 못했나? 로드워그 잘했는데 수비때요 잘했어요? 수비때 트랙 계속 작아졌는데 디바 개고수야? 배틀태그 불러봐 빨리 어 한분만 보고 디바 개고수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디바가 아니어도 라인이나 디바가 필요해 라인 디바 되는 사람 아 이거 뭐야 뭐야 빨리 배틀태그 줘봐 빨리 걸리는데? 아 배틀태그 빨리 줘봐 배틀태그 안까면 안깐거 아니야? 안깐지마 아 그때 했어요? 어 동동 아 동동 기억나요 동동 동동 침축되있나 삭제했나? 안 들어와 있네 왜냐면 내가 좀 이따가 나가야돼 그래서 빨리빨리 10초내로 없으면 배틀태그 안줘면 나갈게요 시작할게요 10 98765321 배틀태그를 쳐달라니까 뭐하는거야 지금 아 센스가 진짜 실망입니다 배틀태그를 먼저 쳐달라니까 안 되겠다 그냥 하자 전설이 누구더라 다음에 같이해요 안 되겠다 답이 없네 다음에 같이해 노찌롱 뭐야 노찌롱 3200까지 올라왔어? 대박이네 아 다같이 올라왔구나 자 시작할게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 6시에 가야돼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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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두판은 더 해야돼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당연히 하자 주말에도 같이 하죠 그럼 아 나 좀 같이 올려줘 타이밍 팀보 흐으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가겠지? 네 틸러 틸러 한 분 양보 안될까요? 정수하네 저기 양옆에 쿵척이니 뭐하실거에요? 쿵척이니 뭐하실거에요? 남는거 한대요 남는거? 아 아, 로드 오브? 됐다, 나. 호거님 한 번만, 호거님 한 번만 앞으로 가봐요. 네, 방금 될 테니까, 앞으로 한 번만 가봐요. 와, 힘이 들어있어. 안 때려. 때려라. 안 때려. 화물, 화물, 화물. 오런조파, 오런조파, 오런조파에 홀고 있어요. 나, 힘 좀 줘. 뒤에 심해, 뒤에 심해. 저기 타이밍도 많지 않나? 오늘 날씨가 사라지니 그냥 타이밍으로 세 Sompo tp는 도전하십니까? 어제부터 하에서는 리액션이 가장 좋아서 쉽게 말결할 수 있는 거죠. 물건을 그리기 왜 옵니다? 부끄hov아, 그냥 타이밍으로 용 Unters. 들을 것 같다고 하면. 타이밍으로 물건을 쉽게 말해봅시다. 정상의 위치에 스킬을 중대 이러다 81t라인으로 죽음이 유지하길 바랍니다. 1타 어디갔어? 아리아 당세 아 자리아 좋았다 오 잘하는데 위도우 사퀸은 저기 뭐야 자리아 먹어야지 카라님 꿈쓰면 내가 방벽 드릴게 공쓸 필요가 없어 나 지금 이번에 공쓸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이지도 않아 애들이 어디야 이거 뒤에 힐 좀 주세요 겐지 뒤로와요 뒤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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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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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고 하물 가자 무시하고 하물 무시하고 하물 아우 씨 모여서 같이 가요 모여서 빼 빼 빼 다 빼 다 빼 하나의 사람 다 빼요 다 빼주세요 다 빼셔야 힘들어 네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오 오른쪽으로 빛이 죽는 거 같은데 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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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암 후 겐지 겐지 토요일 들어와 토요일 들어와요 배너톤 와 아 죄송합니다 빼야겠다 빼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뇨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 뭐 도둑이 있는지? 아우 나가라 방금 어엏 이대로는 못 밀겠다 라인 있어야겠다 라인 있으니까 이제 라인이랑 같이 들어가 라인이랑 라인이랑 자리하고 있으면 호응해주세요 라인이랑 자리하고 있으면 호응해주세요 라인이랑 자리하고 있으면 호응해주세요 안압범 개좋아 안압범 개좋아 안압범 아 리퍼 피 1인데 적이 안죽었어 어 파라 어서오고 어 배치가 2600 몇이냐 얘들아 빼요 한사람들 에 빼계세요 다시 가자 모여서 에이 그거에 어이 한사람들 아 다 덥혔는데 아 아 무너 빼줘, 잠깐 빼줘 한 번 가자 아 소월이야 반성 정클의 궁소리 들렸는데 다 땄어요 이제 어 3지 다 안 됐다 으어어어억 으으으을 어 라인 한 번 해주세요. 오 좋다 가메스 스크림 이거를 아 매크리 가지고 갔네 이따가 어 좋아 리시오 좋아 와마 가져와마 내가 오더를 해드릴게요 아니야 배치 2600 얼마였어 2600 얼마 2600 몇 셧더라 하여튼 최악의 배치를 봤어요 배치 봐서 400점 까진 사람 나밖에 없을거야 그랬더니 다시 올리고 있어 어 떨어졌다 300점 까였어요? 자맥승이 몇 승 몇 패 했어요? 나는 2승 1무 침패 아 6승 했는데 300점 까였어? 어떻게 그럴수가 있지? 다이아 밑은 10승에도 2.800 안될걸요 다이아부터 점수 많이 져요 다이아 이하는 점수 안져요 다이아 미만 지난 시즌 마지막 몇 점이었는데 전 800점이었어 라인님 거기서 갑지 말고 라인 뒤로 거기 쓰면 안돼 그냥 우리 뒤로 빼자 뒤로 내려와야 님들아 왼쪽 뒤로 내려와 내려와 뒤로 내려와 얘들아 제발 여기서 막아 여기서 지금 라인 거기 거기 그 자리에 전진하지마요 팜으로 오면 거기서 비비기만 해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막으면 되어있어라 여기서 계속 여기서 계속 막아요 라인 가면 뒤에서 쏠뱅님이 딜 넣었어요 2승위무 실패가 어때서 나 지난 시즌에는 3승 실패하고 3천점까지 올렸잖아 2200에서 정신을 올리면 돼 뒤로 빼 뒤로 빼 근데 너무 나갔어 뒤로 빼요 그렇게 나가면 죽어 뒤로 빼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빼주셔서 오케이 거기서 싸워서 차무 사이에 끼는 것만 잡으면 돼요 자리야 궁합방 조심 저쪽 자리야 궁합방 조심 뒤로 빼시고 뒤로 빼세요 거기다가 자리야 궁합방이면 다 죽는다 지금 뭐 퀴 딴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한번 쓸리면 바로 그냥 1점 먹습니다 트레가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자 유도하세요 유도 좋아 뒤로 뒤로 자 자리야 궁조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 유코드님은 우리 저기 궁합 마지막에 쓰자 자리야 궁합 야 야야 야 한번 쓸게요 먼저 봐야자 우리 야 야야 어디 빠져가 아 야 야야 아잇 젠장 라인 힐 좀 쓰고 라인 개 피던데 지오가 필요하네 지오가 필요하네 지오가 필요하네 지오가 필요하네 라인에 뒤로 빼와요 자 뒤도 빼요 다리아 지금 빨군댔다 1600이 어때서 내가 2주 뒤에 1600 올려드릴게 심해탈출 올려드립니다 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지금 너무 나갔어요 거긴 위험해 거기는 좁은데라 우리가 집주퍼를 받잖아 방벽 부수고 방벽 부수고 어 뒤에 뭐 왔는데 어 걸렸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냥 다음에서 막죠 비교봐 비굴 수 있어 비굴 수 있는데 아니 못가야 다음에 백업이 안돼요 비겼잖아 루시 비겼잖아 아이고 빼빼빼 빌면은 저희만 손해요 쟤네 궁 치워줘서 아냐 여기서는 좀 궁 줘도 돼 괜찮아 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쟤네 시간 얼마 없어 지금 쟤네가 제가 2층 쏠맥을 저희가 자리를 잡으면 2층을 견제할 캐릭이 없거든요 2층 올라올 캐릭이 없거든요 2층 올라올 캐릭이 없거든요 2층 오시면 되야 된다 2층 갈게요 아 저거 개핀데 하나 나가야 되는데 자 라인 나가야 돼 라인 나가야 돼 너무 나가지 말고 유도하자 유도하자 기다려다 싸우자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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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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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뛰어 우리 뛰어 우리 뛰어 땡unter 다졌어 요리님 아래로 엔진다왔다 production 블랙 필너 쏠 줄 알았지? 하나님 감사 내 자리에 쏠 잡으러 한대편 쏠자 와 반올 편한데 호흡이 안되네 아 너무 중산되서 막았다 내가 마지막에 해야해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장메스님 라인 감사 하는 방법이 있긴 해 아 지금은 나의 것 아까전에 이거 공격대 다 먹은거 같은데 자 칼 구할게요 아 빨리 다이아 가야되는데 아 빨리 다이아 가야되는데 저기 뭐야 자리아가 그때 우클릭으로 양념쳤잖아 그래서 아 리아님 얘기하시고